우리 비만 클리닉으로 오세요 살을 빠지게 해드립니다 삼겹살은 기반이 많아 좋지 않습니다 대신 닭가슴살을 먹으면 흔수 단백질로 호끈이 생깁니다 다장난 등 중국 요리는 다이어트에 안 좋습니다 대신 올리브 샐러드는 섬유주 때문에 좋습니다 오렌지 주스는 당분 중독에 걸릴 수 있습니다 대신 뿔을 마시세요 독소 배출이 잘됩니다 야식은 산로 갑니다 현미를 먹으면 각기병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식이요법입니다 이것이 식이요법입니다 각기병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현미를 먹으면 산로 갑니다 야식은 독소 배출이 잘됩니다 대신 뿔을 마시세요 당분 중독에 걸릴 수 있습니다 오렌지 주스는 섬유주 때문에 좋습니다 대신 올리브 샐러드는 다이어트에 안 좋습니다 다장난 등 중국 요리는 흔수 단백질로 호끈이 생깁니다 대신 닭가슴살을 먹으면 기반이 많아 좋지 않습니다 삼겹살은 살을 빠지게 해드립니다 우리 비만클리닉으로 오세요 팝팝팝 아멘 아하게 닭가슴살으로 오세요 우리 비만클이 삼겹살을 닫고 감사합니다.